이끼 이끼 나도 크라켄같아 케르기하네 사람들이 이거 보고 진짜 땅에 비달린 것 같다 포카 포카 했더니 받아들여가면 힘들기도 해요 아 신발 괜찮다 이 순간 실제 위에 있는게 다 조금 꺾여요 다 내리고 꺾여 나도 나도 이거 이거 아파보여 제가 지금 입술이 되게 하얗죠 근데 저희가 저기 촬영 현장에 들어간 사진이 지금 되게 빨갛게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을 이렇게 헐게 그럼 책 다른걸 좀 더 갖고 와봐 트위트에 나는 그거 남준이 형 그거 아우라 아우라에서 머리 민들레 이게 남준이 형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될 것 같아요 에헤헤 민들레 뭐 다 말해 그냥 그냥 멋있게 그려야지 아우라 추억이다 진짜 자 한마리씩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넘버스 아수마야 from London 남부는 People want to see you with your pink hair again 오우 Pink hair I don't I don't do pink Cause you know 주간아이도 pink hair That was my 흑역사 You know Nah I won't do it again Pink boy 넘버스 힙합 여러분 힙합을 죽었어요 여러분 힙합을 죽었습니다 여러분 힙합을 죽여주세요 여러분 힙합을 죽었습니다 여러분 힙합에 놨습니다 여러분Land TX 교는 cách 고장 musicians 멤버들이 울상 fever 들었습니다 상아 야 나도 처음 알았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야 나도 처음 알았어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찐! 찐 살짝 위험해 지금? 어 위험해 위험해 찐 지금 잘못하면 살짝 위험해 이게 뭐야? 자 오케이 오케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를 합시다 이거 하고 싶으니? 됐어 뭐 이 옷으로 멋진 무대를 보여준다 약간 이런 거? 가까운 미래 잖아요 요즘 버전의 의상이 2개 S버전이죠 저도 옆에서 족발에 신고 싶어요 아니 낙타왕 형 나 이거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모르겠어요 전 다 됐어요 이거 사니까 되게 더 불쌍해 보인다 진짜 집 없는 집 없는 집 정말 간절해 보이네요 정말 알게 그걸로 쉽지 않아요? 가난한 학생 부자 파일럿 왕생 아 연세계 남겨가지고 아 그게 진짜 여기를 먼저 가려고 한 20픽 때려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저기 장난이 아하 아 이상하다 나라웬드로 가볼까요? 그러기엔 당신의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지금 너무 못생겼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앉아버리세요 신발 좀 같이 못생겼습니다 같이 갑시다 굉장히 추운 날씨 바닥에 눈 보이십니까? 눈이 있는데 반바지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맛없게 생겼죠 진짜 맛없게 생겼다 진짜 맛없게 생겼다 세곱씨 왜 메롱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짧은 거 어떡합니까? 솔직히 이 조끼 제가 제일 짧을걸요? 자동 사이즈 걸려? 내리면 되잖아요 어? 원래 내리지 않나요? 허바 나 일부러 올릴 줄 알았는데 맞아 메롱 네? 기걸이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귀걸이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귀걸이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귀걸이요? 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근데 왜 끼는 거예요?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연습생이 이렇게 귀같다 이게 반응이 왜 안 좋을 것 같냐면 반응이 안 좋다 못해 반응이 안 좋다 못해 엄마한테도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이게 저한테 먼저 쪼그러 가면 이게 맞죠? 이게 규찌예요? 저는 규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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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을 또 이번에는 이 옷이 처음 올랐네요 드디어 방탄소년단이 화성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어질러졌다 약간 이런 왜 학생이 여기에 스킨북을 입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까부는 거죠 뭐 여기 아 이거 피할 수 없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아 이게 저는 하나만 일단 인형 오시고 그래서 1번을 따가지고 봤는데 인형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인형 이게 1번이 벌칙 오시구나 하고 저는 이제 7번이 된 건데 7번이 알고 보니까 벌칙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칙인 줄 알았어 야 이거 대박이다 정말 무리해서 쳤는데 우리 준비하십니다 형은 제가 아빠 옷 입고 나왔어요 예 오늘을 아빠 옷 입고 나왔어요 네 선총 아 이 때까지 이거 제작했는데 슈가알이에요 아 아 아 텔라샵 어딥니까 이거 아 아 쓰다고 나갈 수가 없지 제가 무리해서 쳤는데 이때 진짜 우리가 신발도 다 졌고, 바지도 다 졌고 또 많이 젓는 다음에 이제 티도 젓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춤을 췄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알잖아요 그 신발 안에 물들어가면 그 막 기분! 약간 스펀지! 약간 막 굽적굽적한 느낌! 이거 절대 못 담으거야 이거 스님이다! 잘생긴 스님! 잘쓰! 잘쓰! 자신감 떨어져가지고 자신감 떨어져서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다고 처음 써봤어요, 빈이 굉장히 자신감 떨어졌어요 다들 처음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야 이게! 이뻐요 이런 걸 또 어디서 구하셨는지 제가 수강을 기억할 거예요 진짜 이야 이쁘다! 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독이독이독… 아 진짜 готовO 독이독이독요 독이독 저도 독이독이 точн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